1-7 SP3 혼성 오비탈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메테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에테인이에요. C2의 H6 구조도 역시 SP3 혼성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탄소가 두 개죠. 앞에서는 탄소 하나의 수소의 4개의 겹침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지금은 탄소, 탄소끼리의 결합을 추가로 보는 거예요. 이때 각 SP3 오비탈의 시그마 겹침에 의한 결합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시그마 결합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구형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죠. SP3 혼성에서 나중에 조금 있다가 그림으로 표현을 하겠지만 SP3 혼성에 이루어진 이 겹침 이렇게 생겨있는 부분에서 이 겹침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시그마 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겹침에 의해서 서로 연결이 된 것이고 각 탄소에 남아있는 즉 탄소, 탄소 하나의 겹침은 이미 이루어져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세 개 역시 SP3 혼성 오비탈을 하고 있는 이 탄소가 다른 수소의 오비탈하고 겹쳐지는데 이때 수소는 S, 1S 오비탈하고 1S 오비탈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와의 겹침에 의해서 전체 모두 6개의 탄소, 수소 결합을 형성한다. 이게 지금 말로 해서 좀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탄소하고 이 탄소 사이에 시그마 결합이 있다. 이 시그마 결합 역시 SP3 혼성에 해당된다. 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SP3 4개 중에서 3개, 4개죠. 4개 중에서 하나는 탄소, 탄소끼리 결합했고 나머지 3개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각각 있는데 각 탄소별로 이 SP3 혼성이 수소에 있는 자, 수소 이렇게 그려볼게요. 수소에 있는 1S와 오비탈 겹침이 일어난다. 이쪽에서 참여하는 것은 탄소에 해당되는 혼성인 SP3였고 이쪽에서 수소하고 결합하는 부분은 1S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모두 1S 수소와 탄소, SP3 혼성이 있는 결합이 6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양쪽에 각각 3개씩 그리고 가운데 탄소, 탄소, SP3 결합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에테인 같은 경우에는 CH 결합 세기가 426kJ에 해당이 되고 탄소, 탄소 결합 길이는 154pm 정도고 결합 세기는 탄소, 수소에 비해서 약 377kJ 정도가 된다라고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에테인의 결합각은 약간의 탄소, 탄소 이 중간에 있는 이 결합각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109.5도에 해당되는 정사면체 구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루이스 점자전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하나는 수소 거고 하나는 탄소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루이스 구조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수소 입장에서 봤을 때 헬륨과 같은 2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비활성 기체에 배치를 하고 있고 탄소 입장에서 봤을 때 옥제 규칙을 만족하는 8개의 전자를 각각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된 구조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입체적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은 전부 다 싱글, 시그마 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CH3, CH3로 표현할 수도 있고 더 간략하게 표현하면 C2의 H6과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각도가 90도라고 보면 안 되는 게 이건 전부 다 입체적인 구조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109.5도에 4면체 구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 탄소와 이게 전부 다 지금 무슨 혼성을 하고 있습니까? SP3 혼성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탄소가 SP3의 혼성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탄소와 SP3 혼성을 하고 있는 탄소와 또 옆에 있는 SP3 혼성을 하고 있는 탄소가 이렇게 겹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3, SP3, 시그마 결합을 하나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SP3의 혼성을 하고 있죠. 이 SP3 혼성을 하고 있는 탄소가 이번에는 수소에 해당되는 너무 크게 그렸지만 이거 수소의 1s에 해당되는 겁니다. 수소에 있는 1s 오비탈을 하고 있는 것과 이렇게 중첩을 해서 여기서 또 결합이 하나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결합이 이루어진 게 바로 뭐냐면 이 결합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 게 여기 이제 6개가 모두 붙을 거예요. 다 수소하고 공유 결합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결합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결합에 해당되는 부분은 탄소, 탄소 사이의 결합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전부 다 SP3 혼성을 하고 있는 그리고 단일 결합의 싱글 구조인 시그마 결합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죠.